피읍은 다 썼고 이거는 이거는 어디 있지? 이제 알겠다 내가 이거 오 포 포 포가 됐어 포가 됐어 그 다음에 이거 리엔 같아 이제 아니지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맨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맨 위에 두 개 있는 거 예나야 여기 두 개는 안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위 올라가서 이거 같아 두 개라고 했어요 네 두 개가 위에 올라간 거 니은 응 니은 포니 포나 포나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세 개 가운데 왼쪽에 근데 이거야 어 맞아 이거는 포니 포니 맞았어요 정답 포니 응 응 응 응 응 응 잠깐 놔보세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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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끝입니다 고맙다 고맙다